CJ대한통운은 알리바바 해외커머스 부문의 성장과 유가 하락이라는 호재가 겹쳐 주가가 10%대 급등했습니다. CJ대한통운은 알리바바 산하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업관계를 갖고 있습니다. CJ대한통운의 주가는 17일 전일보다 8200원 오른 874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. 주가는 장중 한때 13% 넘게 올랐습니다. 이날 거래량은 전일보다 7800원 급증했습니다. 알리바바 해외커머스 부문은 올해 3분기 53%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 CJ대한통운의 알리익스프렉스 처리 물량도 2분기 550만 박스에서 3분기 900만 박스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큰 호재가 됩니다. 운송주는 유가가 내리면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실적이 개선됐는데 국제유가는 올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. CJ대한통운의 17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9만 3,700원에 비해 6.72% 하락한 수준입니다.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0.44% 오른 데 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CJ대한통운은 외국인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7일 외국인의 비중은 13.95%로 작년 말에 비해 2.88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10월 초보다는 0.81%포인트 내렸습니다. CJ대한통운의 최대 주주는 CJ제일자당으로 지분 40.16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CJ제일자당의 최대 주주는 CJ로 지분 40.94%를 갖고 있습니다. CJ대한통운은 소액주주 비중이 31%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냐고 있습니다. 아멘